제 이름은 스티븐 콩. 저는 데일리 정담의 셰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요리를 직업으로 삼는 중식 요리사는 병학입니다. 저는 반쿠버에서 10년 동안 또한 10년 동안 토론도 먹었습니다. 제 음식 스타일은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클래식, comfort, 음식을 좋아합니다. 데일리에는 일반적인 레스토랑보다 다양한 주류가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음식과 주류를 함께 이용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. 저는 한 3년간간 저녁 소식을 했습니다. 저는 4시즌 호텔에 일을 했고 그가 4시즌 주인이다. 제 음식을 제거하고 싶었던 점을 정말 원하였어요. 저는 저는 클래식, 중국, 중국의 정보 와 제 정보의 정보를 했고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